안 맞는 것 같아요. 주엔톱 가득 숨어서 엄청 깜짝! 엄청 깜짝! 넘어갔습니다! 최형우의 말루허드! 최형우는 달랐습니다. 리그 최고의 클러치 히터! 최형우의 크렌즈 슬랩! 리그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고 있는지를 잡아당긴 타구, 섬루스 백핸드! 페어볼! 그리고 1루기에게! 펭구가 빠졌어! 3루기장 그리고 2루기장까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전 큐미로스! 고인사구를 지시를 했군요. 예, 윤기혁 감독. 그만큼 김도영 선수가 잘 치고 있고 LG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김도영 선수보다는 물을 채워놓고 딱 볼 유도로 해서 병살도 한번 생각해보겠다라는 혼도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엔톱 가득 숨어서! 엄청 깜짝! 엄청 깜짝! 넘어갔습니다! 최형우의 말루허드! 엘덕! LG의 고2-4구 여기에 좌투수까지 기용했지만 최형우는 달랐습니다! 리그 최고의 크러치 히터! 최형우의 크랜드 슬랩! 리그에서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리고 있는지를 이 타석에서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투수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 이상형 선수가 던지는 이 슬라이더가 바깥으로 보유성에 대해서 호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제 나이가 지금 마흔 둘이예요. 투수는 젊었을 때 다 있던 거고 단지 어렸을 때부터 타점 찬스는 많이 즐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자가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기분 좋게 들어간 건 있는데 예전처럼 앞에서 걸고 그런 기분은 없습니다. 기분 좋고 근데 자꾸 뭐 할 때마다 최고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뭐 저도 한 선수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경계하면서 템포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구 멈쩍 검 크게 돌렸고 오른쪽! 템정! 넘어갑니다! 안치영도 왼쪽으로! 템정! 넘으러 갑니다! 백투백 홈런! 템정! 김혜석의 김혜석이 갖고 있다가 봐야죠. 끌어당긴 타구와 야수정면! 한번 떨어뜨립니다! 어디로? 1루로! 1루! 세입! 세입! 3유자 허민! 이주영은 홈으로 들어왔고 주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은 좀 뼈아픈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실 다시 커버! 컵볼! 미끄러지면서 막아노려 했는데 결국 공은 옆쪽에! 확실히 클러치 능력이 있는 김건희 선수 오! 볼이 빠졌어요! 독점을 향해 3루즈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는 3대3 독점! 잡아당긴 타구 3루즈 백핸드! 페어볼! 그리고 1루길개! 1루길개! 3루즈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전 키우며 로스! 이형종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5대3으로 이번이 있는 경기를 뒤집고 있는 키움 히어로스입니다! 사실 송구 거리가 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키움이 8회 말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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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